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 빨리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오늘 새로운 콘텐츠 바로 3분 시리즈의 첫 화입니다 3분 시리즈가 뭐냐 바로 음식을 하나씩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는데 3분 안에 먹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고요 굉장히 독특한 룰입니다 바로 3분에 가장 근접하게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정신나간 룰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열을 가려서 3등이 3명의 밥값을 다 내는 겁니다 그렇죠 밥값 내기 게임으로도 아주 적절하겠네요 굉장히 신개념 푸드파이트라고 부를 만한 엄청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3분 시리즈 3분 짜장면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분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 굉장히 엄하네요 규칙이 자 3분 시-작 일단 뭐 순조롭습니다 시간 좀 잘 세십니까? 네 지금 시원세가 붙는 것 같아요 정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맛있게 해서 너무 빨리 먹어도 안 돼요 너무 천천히 먹어도 안 되고 면만 다 먹으면 되는거죠? 그렇죠 그렇죠 면만 다 먹으면 돼요 혹시 예상 지금? 48 49 50 5 1분 경과 오 hooked 烏 20 tienen 월티 플레이 에 상당히 강합니다 오, 좋아요. 피니스도 잘하셔야 돼요. 제가 머릿속에 숫자가 막 18개가 있어요. 뭐지? 나 1보다... 1분 3초 정도 되겠나? 지금부터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... 2분 단과. 오호오오오오호 여유 있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직 흔들었습니다 근데 시간 새다 다 못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합니다 나서 속도 올려야 돼 입에 있는 거 다 없어져야 돼요 다 먹었을 때 3초 남았어 오호 오호 오 30초 히히히히힛 어.. 좋아요 좋습니다 왜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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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지났어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알아, 그거를? 처음 해봐서 페이스 소재를 못 했다. 3분 지났다고? 이거 생각보다 좀 빨리 먹어야 되네. 너무 늦게 먹으면 안 돼요. 아 3분 20초. 이벤트 이거 다 없애야 돼. 끝! 아 3분 38초 정도다. 자, 결과는? 네. 3분 48초. 왜 이렇게 아까워해? 48초나 오바일까? 아니 아니. 내가 38초라 그랬잖아. 10초 차이로 잘 세긴 샀네요. 아니, 이게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다 씹고 삼켜야 된다는 거까지 생각하려니까 좀 일찍 시작해야 되네, 스파크를. 아 그래도 꽤 잘 셌어요, 처음에. 진짜 놀랐어요. 오케이, 수고하겠습니다. 오케이, 다음. 자, 얄짤 없습니다. 저는 이제 시간을 지배하는 자입니다. 해볼게요. 네. 준비 시작! 오, 여유 넘치시네요.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간 세는 건 쉬운데 이제 그걸 먹는 거랑 맞추려다 보니까 맞아요. 그걸 핀트 맞추기가 어려워요. 오, 20! 좋아, 좋아. 역시 시간을 지배하는 자. 타임 트래블러네요. 아 이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입도 움직여야 되지, 머리도 움직여야 되지. 근데 그 두뇌 개발에 좋은 그게 재미네. 그러니까, 맞습니다. 어린 친구들이 따라하면 굉장히 멀티플레이에 능해질 수 있잖아. 맞습니다. 오, 자 1분 10초 경과. 여러분 방해 공작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겁니다? 그럼 페이크 좋습니다. 오, 고 참. 1분! 좋습니다. 3초 정도 오버하긴 했는데 아, 말 승강동 Xavier 이거 2분 골팔 했어. 아 오케이. 1분 남았어요. 그 스포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일단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저희의 조합이 좀 급해지셨는지 그러니까 하게 드시대요? 1분! 2분! 저희 마라 그냥 아예 안 들리시는 거고요. 시작 간단한다고 합니다. 다 먹었나요? 다 먹었나요? 끝! 끝! 아니 잘 세다가 뭐야? 왜왜? 아니 숫자 잘 세다가 뭐야? 잘 세어? 아니 잘 세다가 어떻게 타임슬림으로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기록은 2분 33초 아! 아 방해공작! 잘 세고 계셨는데 갑자기 30초로 스킨 해보시네요. 진짜 대단하시네요. 거짓말은 안 돼, 거짓말은. 그래도 약간 방해는 할 수 있어도 거짓말 하시면 어떡해요. 사실은 숫자 공작도 굉장히 중요한 노조 중에 하나예요. 여기서는 자기만 자기만 믿어야 돼. 진짜 아무도 못 믿겠다. 그럼요. 내 형은 이긴 거네 그러면? 그렇죠. 저는 48초, 제 형은 27초. 와 그래도 꼴찌는 명했네. 좋습니다. 마지막 김도윤! 내가 조합 하나 해줄게. 그 누구도 믿지만 너 자신을 믿어라. 오케이 오케이. 자 시작합니다. 레디! 고! 자 이게 뭐 본인 뜻대로 될 것 같아요. 처음에는.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순돈에 빠지게 됩니다. 맞아요. 자 몇 초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팩트한 말씀드리자면 38초 지나고 있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이거 웃으면 안 되지. 오! 시간을 지배하고 있어 지금. 오! 시간을 손으로 쪼개면서 하고 있어 지금. 하지만 다 부질없는 거예요. 자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1분 지나고 있고요. 좀 빠르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. 여유 이렇게 부리게 돼요. 네 그러니까. 하지만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. 하하하하하하 3대장의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. 왜왜왜? 왜왜왜? 말씀드리자 뭐 지금은 뭐 1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. 오! 여유자 2분이 지났어. 오! 오! 시간을 지배하네. 잘한다잉. 얼마 안 남았어. 심하게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. 아 맞아 이제 스포츠 달려야 돼. 시간은 계속 흐르고. 아 도윤이 교정 때문에 스포츠를 못했네. 이미 건넌 강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. 됐! 와 아니 이거 아 야 이거 사기인 게 아 쟤 스포츠 출라고 했는데 아 빨리 못 먹었네 쟤가. 2분 40초. 와! 와! 아 쟤가 빨리 못 먹어서 그런 거야 이거. 2분 20초 대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. 와 그럼 김두근 1등이야? 보셨죠 여러분? 이게 저예요. 자 그러면 암튼 경헌이 형의 꼴찌! 자 그래서 오늘의 꼴찌는 경헌이 형. 아 잘 먹었습니다. 짜장면 한 가지 5천 원이니까 15,000원 주세요. 아니 이거 나중에 뭐 스테이크 이딴 거 하나 먹어야 돼. 10,000병. 10,000병. 돈 거덜나는 거지. 아 뭐 저 첫 판이니까 허락해내겠습니다. 아리가또. 감사합니다. 밥 잘 먹었습니다. 이거 이제 다음 콘텐츠. 돈으로 사용하겠습니다. 배 아프신 거 같은데요?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. 15,000원쯤이야.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3분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ldồng 안녕